1개의 신약을 만드는데 12년의 시간과 1.2조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신약 개발은 자본시장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펀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규모가 작다 보니 자금 조달의 한계를 느끼고 중간에 애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덴마크나 스위스에는 글로벌 제약사가 존재합니다. 이상하죠? 성공 비결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상증자를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 자본을 바탕으로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가 탄생했습니다.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는 뉴욕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 244조원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라고 만든 시장이죠. 기업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1970년 설립된 항서제약도 2000년에 상해증권소에 상장했습니다. 설립부터 상장까지 30년 걸렸죠. 상장 후 항서제약은 신약 개발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2011년 진통제 임레콕시부와 2014년 표적항암제 아파티닉을 중국 NNPA로부터 승인받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8년 이후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복제약, 19K, 유방암 치료제, 피로티닉, 면역항암제, 칸랠리 중압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렇게 항서제약은 2000년 상장 후 20년 만에 신약 개발 회사로 본격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자본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SEC는 베이징, 자이랩, 허치메드 등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 명단에 등재했습니다. 상패 위기의 새 기업은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으로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등 다국적 제약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쫓아낼 땐 이유가 있어야 하겠죠.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2020년 12월부터 새롭게 외국 상장 기업에 대한 회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새롭게 바뀐 회계 감사 기준을 외국 기업이 준수하지 않는다면 거래 정지 또는 상장 폐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252개로 전체 시가총액은 1000조원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 기술을 빼돌릴까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는 시가총액이 244조원인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했고요. 항서 제약은 2000년 상해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던 중국 기업 베이진, 자이랩, 허치메드는 상장 폐지 명단에 등재되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는지 필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본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은 소위 돈발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더 현질, 과금을 많이 할 수 있느냐가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도달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릅니다. 돈이 부족하면 애로하는 것이고 돈이 충분하면 NDA까지 가는 것이죠. 어쩌면 신약 개발은 약에 대한 지식보다 막대한 자금 조달력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 두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이 안 길어지게 짧게 끝내고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후회한다고 말한 건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소통이 적었던 과정에 대한 후회입니다. 결정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 주위에서 전부 다 말리는데 저 혼자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듯한 느낌입니다.